빛나는 우리나라 시민의식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들 제목 그대로입니다. 함께 보시죠. 시작하자마자 우당탕탕 차량이 전복됐습니다. 또 터널 아주 아수라장이 됐는데요. 전복된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금 달려가고 있죠. 빠르게 달려가더니 터널 한쪽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듭니다. 그러더니 지나가던 시민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달려가는데요. 그래서 결국 운전자를 구조합니다. 양균호사님, 터널 안에 소화기가 있는 걸 알고 바로 그 지점으로 가는 거 예사롭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저 운전자 운이 대단한 게 보시는 것처럼 이 뒤에 차량이 뒤에서 오다가 터널에 진입하는 곳에서 시설물을 들이받고 전복이 된 겁니다. 그대로 터널 안으로 들어와서 불이 붙었어요. 그러면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앞차 입장에서는 지나가면 그만인 거예요. 하지만 바로 차를 멈추고 게다가 소화기를 찾아서 바로 뛰어갑니다. 저분 부산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소속 박찬호 경장님입니다. 그렇구나. 예사롭지가 않죠. 그래서 저분이 딱 화재 소화기를 꺼내서 불을 끄기 시작하고 다른 시민들까지 같이 뛰어내서 운전자도 구하고 화재도 진압을 한 건데요. 반바지 차림이었어요. 입원이셨습니다. 쉬는 날. 박찬호 경장님 다시 한번 이름 불러드립니다.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또 다른 영상 함께 보시죠. 도로에 나뒹구는 저 파란색 박스 주류 박스가 쏟아졌습니다. 일단 운전자도 죽고 있고 그런데 교복을 입은 저 여학생 두 명의 여학생. 세상에 맨손으로 깨진 병조각을 정리하고 어쩜 좋아. 닫히면 어떻게 해. 칭찬을 좀 해줘야 됩니다. 사고가 지금 났었는데 전남 목포입니다. 트럭이 맥주를 싣고 가다가 적재물이 쏟아졌고요. 왜 이렇게 쏟죠? 조금 운전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덥다 보니까 운전이 조금 난폭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. 적재물이 쏟아졌는데 지난번에도 소주 같은 거 쏟아졌을 때 시민들이 그것을 처리했던 것을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지금 학생들이에요. 교복 입은 학생들이 사실은 교복 입은 학생들 이런 말씀 조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술도 안 먹어요. 저 학생 술 마시겠습니까? 안 먹는데도 아니 그게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저렇게 할 이유는 안 해도 되는 거죠.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. 상관이 없는 건데 이타적인 마음인 거죠. 손이 다칠 수도 있는데 맨손으로 병조각들을 정리를 했다. 그래서 봤던 사람이 이걸 보면서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. 약간 맥락이 없는. 하여튼 굳이 안 해도 누가 욕할 리는 없는 거거든요. 도와줄 의무도 사실 없는 거고요. 그런데 이 두 친구가 맨손으로 병조각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본 사람이 이걸 갖고 찍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한 것입니다. 박변수님 말로만 그렇게 하실 거예요? 이거는 김은배 팀장한테 전화주시면 피자를 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에 대해서는 겭잔해서 찍어서 잘 tab아지는änge입니다.